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에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강의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 중이고요. 또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부를 할 때 참고했던 책들이 여러 외국 소적까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출간된 두 개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들이 왜 사용하고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소개할 책 중 내용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현재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AWS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커하고 이제 쿠버네틱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몇 개발자분들도 현재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들을 좀 사용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이 구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계속 녹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빅쿼리, 데이터플로우, 데이터랩, 데이터플로우,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튜디오 이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플랫폼과 A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아마존 AWS에서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도 가지고 계속 녹이면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AWS가 많은 비중들을 이제 차질, 아직은 많이 차질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가 독화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좀 이슈가 되면서 특히 쿠버네티스가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표준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만을 이용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70여 개 정도 이상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전용 네트워크 수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속도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좀 장점을 하고 있는데 AWS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서비스 다 이렇게 다 구축을 했을 때 그 비교는 아직은 못해봤지만은 그래도 인스턴스 같은 경우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커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이렇게 몇 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운영한 결과 확실히 AWS보다는 좀 저렴하다. 그리고 이 할인율이 있어요. 전체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한 번도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약 한 30%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 인스턴스 대상. 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가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측면에서도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어떤 CPU 메모리 양들을 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과금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권의 책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두 권의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 서적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쿠버넥스에 관련된 외국 서적들, 도커 같은 관련된 것들 나오면은 다고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뽀개기, 뽀개기를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큐멘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죠. 그래서 구글 가이드 기준으로 좀 이렇게 입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다큐멘트를 봤을 때도 좀 어렵게 좀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것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입문자분들한테는 좋은 책이고요. 그 전에 이제 한빛 쪽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에서 나온 이북 중에서는 몇 개 무료 책들이 초반에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나왔더라고요. 출간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도 아직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조금 UI가 바뀔 뿐 모든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도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다른 내용들을 좀 의미적으로 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책이 얇은 편이에요. 두껍지가 않고요. 얇은데 그거를 좀 의미를 모르겠다 하면은 이 책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마쳤다. 물론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겠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기능들을 다 학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틱스하고 이제 독화 환경들 그 다음에 어떤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을 같이 좀 사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국내에서 조금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번역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번역본조차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세 권 정도 아직 있고요. AWS는 많이 있어요. 아직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북 형태들 외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